이번 문제는요. 2022년 6월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빈칸은 바로 어딨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현대생활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엔드업 했을 때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자, 여기 있는 오엔드업하고 잉이 붙으며 얘는 안드업 VING랑 똑같아요. 결국 VING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뭘 한다? 빙, 된다. 뭐가 돼요? 보스 A&B 요게 된답니다. 리더도 되기도 하고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기도 하고 둘 다를 다 하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범주는 can become 뭐가 될 수 있다? 그 범주라고 할 때 그 범주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범주가 바로 뭡니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리더가 되는 것과 그죠? 그리고 추종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범주들이 되겠죠. 그죠? 이 두 범주들은 꽤 빈칸이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 성질을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어디부터 읽을까? 쌤이 빈칸을 읽고 난 다음에는 위를 읽을까? 아래를 읽을까? 고민을 좀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쌤이 맨 위를 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통된, 반복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팔로워들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 SNS 하나요?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에 팔로워, 팔로우, 팔로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이 팔로워들이 can be defined,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지위에, 그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냐면 뭘로? subordinate이 뭐예요? 여기서는 부화죠, 부화. 아랫사람, 그죠? 자, 아랫사람으로 위치해서 정의가 되어줄 수 있고 즉 얘랑 얘네는 같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자, 즉 위치에 의해서도 정의될 수 있고 행동에 의해서도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SNS에서 내 팔로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팔로우는 나의 밑에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죠. 뭐가 될 수 있어요? 내 행동을, 여기서 내가 하는 그 리더의 바람을, 어떻게 해요? 따라 같이 가는 행동을 해주는 사람. 즉 그게 뭐예요? 여기서 go along with은 뭐뭐에 따라가다 라는 말이니까 그냥 따르다예요. 리더의 바람을 따르는 행동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팔로우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자, 여기 볼게요. 그러나 자, 여기가 중요하죠. 팔로우는 항상 또한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 to lead 이끄는 힘을 가진대요. 아니, 여기 보시면 리더가 리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말에 따르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팔로워가 힘이 있다 해서 여기 보시면 팔로우와 팔로워랑 팔로우가 뭐를? 어, 리더의 말을 따라서 리드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도 하지만 누구한테? 리더한테 근데 반대로 팔로워가 힘이 있대요. 팔로우는 힘이 있어. 근데 어떻게? 리드하는 리드하는 힘이 있답니다. 근데 누굴 리드하냐면요. 팔로워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거. 힘을 준다는 거. 리더들이 이제 누굴 따라 누굴 따라요? 팔로워를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의미가 다가 아니라 반대로 리더들이 리드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로워한테.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던 이 내용과 똑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도 되기도 하고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팔로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의미가 어? 비슷하네? 라고 느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한 덩어리로 얘랑 비슷한데 요기도 보세요. 자, 이는 이끌어요. 뭐를? 리더십을 이끕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끈다. 리더십을 이끈다. 문장이 리더십을 이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아, 요기 위를 읽어야겠네. 요기를 넘어갔네? 자, 팔로워들이 자, 권한을 준다 그랬죠? 힘을 줘요. 팔로워들이 리더들에게 힘을 주는데 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리더들에게도 힘을 준다. 근데 여러분, Vice Versa가 뭐냐면 뭐예요? 어, 요기서는 이제 반대로 똑같이 팔로우, 이 리더들이 팔로우에게 힘을 주듯이 팔로우도 리더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기서 리더십 분석가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헤이패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헤이패치는 결국 뭐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이해했던 바에 대한 뒷받침한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이해를 충분히 했다면 얘를 스킵하시고 그 밑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기 보시면 팔로워로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죠? 자, 뭐를? 우리의 목적이 변하면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팔로우로서의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기 if는요 여러분, if가 자주 나오면 그냥 단순히 만약 보면 라면이라고 해석하고 넘기지 마시고 if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까봐 자, 이해 안 됐어? 그럼 내가 한 번 더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이 이해가 안 됐니? 그러면 목표를 변화시켜가지고 팔로우의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보여줄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너의 판단을 믿어 어떤 판단? 음악적으로 음악에서 너의 판단을 믿는다? 뭐보다? 나의 음악적 판단보다 너의 음악적 판단이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I may follow 나는 따르게 될 거래요. 누구를? 너의 리드를 따르게 될 거지. 근데 어디에서 그 우리가 참석하는 콘서트에서 너의 리드를 따르게 될 거야 가 되는 거죠. 자, 비록 뭐일지라도 너가 위치로서는 나의 부하가 공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리더고 너가 팔로워인데 근데 때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질 때 즉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너의 판단을 내가 따르게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부분에 예시가 되는 것뿐이니까 우리가 아, 수정자와 이 리더가 계속 이 역할이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but 다음에 if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내가 뭐 한다면 어, 내가 낚시의 전문가라면 내 낚시 잘하지? 그럼 너는 내 리드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시가 두 개 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두 범주가 어때요? 꽤 바뀔 수가 있다.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얘들아 1번에 rigid가 완고안이거든요. 완고안은 뻣뻣하게 두고 안 고쳐진다는 소리니까 얘가 되면 안 되죠. 그치? 그럼 apparent도 뭐예요? 분명안입니다. 분명안은요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가 또렷해진다는 거는 바뀔 수가 있다라고는 보기가 힘들죠. 오히려 바뀔 수 없는 쪽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unfair 부당할 필요는 없죠. stable 안정한 안정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3번에 fluid입니다. 이거 뭐예요? 유동성이 있는 이란 표현이니까 지금 뭐예요? 바뀔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이란 말로 쓰여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быекст部 입장 말할 수는 여의를 damit Angst gown 이 나 horsepower 무슨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